3번 갑니다. 만약 네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 자신을 바꿀. 자 그러면 nothing will change.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Around you. 너 주위에. 너 주위에 있는 아무것도. Around you는 너 주위에 또는 너 주위에 있는 둘 다 맞다. There is. 있다. 항상 무언가가 있다. Better. 더 나은 무언가가 있다. Out there. 저기 바깥에는. 만약 네가 기꺼이 노력하고자 한다면. For it. 그것을 위해서. 3번. Unless you try.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Be on what you have already missed. 이것만 먼저 할게. You have already missed. 너가 이미 마스터했다. What? 네가 이미 마스터한 것. 을 넘어서는. 넘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잘하지 않을 것이다. 즉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4번. 이것만 먼저 해석해 볼게. That counts 빼고. Everything can be counted.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다. Not이 있으니까 부분부정이지.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떤 모든 것. 중요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것도. 그리고 not everything counts.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낫이 없으면 everything counts. 모든 것이 중요하다. 낫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떤 모든 것. 세워질 수 있는. 계산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5번. 여정이나 여행은. 천마일의 여정이나 여행은 시작되어야 한다. 단 한 걸음과 함께. 6번. 핑플로이드의 팝송 제목인가 봐. 달의 어두우면. 이라는 노래는 머물렀다. 빌보드 차트에 몇 주 동안. 여러 주 동안. 7번. Have patience.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들은 어렵다. 그것들이 쉽게 되기 전까지는. They become easy. 그들은 쉬워진다. 쉽게 된다. Before니까 그들이 쉽게 되기 전에. There is a saying. 말이 있다. 속담 경언이 있다. 말이 있다.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미스테리이다. 그런데 오늘은 선물이다. That is why. 그래서 그것은 불려진다. 선물이라고. 하든가. 그것이 이유이다. 어떤 이유? 그것이 불려지는 이유이다. 선물이라고. 9번. 우리는. 뭐 티백과 같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 자신의 강점이나 힘을. 우리가 있기 전까지는. We are. 비동사담 장소서니까 당연히 있다지. Until we are. 우리가 있기 전까지는. 뜨거운 물 안에. 10번.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냐. They can smile. 웃을 수 있는 사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사람. In trouble. 어려움 속에서. They can gather strength. 힘을 모을 수 있는. 뭐에서? 어떤 고난에서. distress. 어떤 역경이나 고난, 어려움, 고통에서. 그리고 They can grow brave. 용감하게 될 수 있는. By reflection. 반성이나 성찰에 의해서. 11번 같게. 10번.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른다.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른다. In the company of fools. 바보들의 동행 안에서. 즉, 바보들과 함께 있을 때. 10번. 너가 위협받는 것을 느낀다면.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위협받는 것을 느낀다면. 매번. 어떤 매번? 인식되는 라이벌이. 잘하는 매번. 하든가. every time은 그냥.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로 바꿀 수 있지. 인식되는 라이벌이. 잘할 때마다. 해도 되고. 인식되는 라이벌이. 잘하는 매번. 위협받는 것을 느낀다면. 너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뭐를? 뭐에 대해서? 너 자신의 강점과 성공에 대해서 상기시켜라. 아, 미안하다. 전세기 간식 달라고 그냥. 13번. 난 서 있다. 내 책상 위에 서 있다.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물건들. 상황이나 사물. 이거지? 대시 없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봐야 한다. 대시 있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것을. 대지? 바라봐야 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지? 나는 서 있다. 내 책상 위에.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끊임없이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것을.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에서. 14번. 광고업자들은, 즉 광고주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에 호소하는. Appears to emotions. 감정에 호소한다. 위치가 있으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15번. Repeat anything. 어떤 것이든 반복해라. Often. 자주. Enough. 충분히 자주. 반복해라. And. 그러면. 그것은 시작할 것이다. To become new. 너가 되는 것을 시작할 거다. 16번. We should stop. 우리는 멈춰야 된다. Supporting the hunting. 사냥을 지지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우리의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사냥을 지지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17번. Being happy. Being happy가 두 가지지. 행복한 것. 또는 행복하게 되는 것. 둘 다 맞어. 행복한 것은 의미한다. 뭐를? 너가 깨닫는다는 것을. 뭘 깨닫냐면. There are times. 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대 이상 때이지. 때들이 있다라는 것을. 너가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때냐. That you will be unhappy. 네가 불행하게 될. times. 때들. 다시. 행복한 것은 의미한다. 너가 깨닫는다라는 것을. 뭘 깨닫아. There are times. 때들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때. That you will be unhappy. 네가 불행하게 될. times. 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인식. recognize는 문법적으로는. B랑 병일구시도 맞고. There. 여기도 맞고. 얘도 맞아. 근데 해석적으로 보면. 얘가 자연스럽지. 행복한 것은 의미한다. 네가 깨닫는다는 것을. 그리고 인식하는 것을. 뭘 인식하냐. 삶이 때때로 악취가 난다라는 것을. 18번. I have seen first hand. 나는 직접 보아왔다. 뭐를.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통령인 것이. 바꾸지 않는다. 됐. 라는 것을 보아왔다. 뭘 바꾸지 않냐. Who you are. 지금의 너를. 너가 누구인지를. 그것은 드러낸다. 뭐를. 너가 누구인지를. 즉, 지금의 너를. 드러낸다. 19번.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진 않는다. We can lay some. 우리가 일부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되지. 뭐의 일부. 우리 짐의 일부. 누구에게. 다른 누구에게. 다른 누군가 위에. 우리 짐의 일부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20번. 너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너의 부모님에게. 네가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을. 문제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에게 써라. 뭐를. 편지를. 그리고 그것을 두어라. 어디에다가. 그들의 베개에다가. 부모님들은 편지를 좋아한다. 이것과 같은. 그리고. 아마 그것들을 보관할 것이다. 영원히. 자, 21번 갑니다. 많은 사업체들은 보낸다. 미래 고객들에게 보낸다. 뭐를. 공짜 선물이나 샘플들을. 왜. 그들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역경은 자주 준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 기회를 준다. 어떤 기회냐면. 발견할 기회. 뭐를. 그 자신의 사람의 능력을 발견할 기회. 요거는 예로 쓰인거지. 23번. 그 아이디어들을 요약해라. 어떤 아이디어. 너가 배워오고 있는 중인. 너가 배워오고 있는 아이디어를 요약해라. 한 문장에서. 한 문장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너에게 제공한다. 뭐를. 좋은 기초선을. 뭐의. 이해의. 좋은 기초선을 제공한다. 24번. 세상의 모든 부가. 이건 문맥적으로 이분이 생각되지. 모든 부조차도 너에게 사줄 수 없을 것이다. 친구를. 그것은 너에게 지불해 줄 수도 없다. 너에게 지불해 주다. 돈을 줄 수도 없다. 뭐에 대해서. 어떤 상실에 대해서. 친구 한 명. 원한 앞에 있는 친구 대신 쓰인 거. 한 명의 상실에 대해서. 친구의 상실에 대해서도. 너에게 지불해 줄 수 없다. 이게 문맥적 뜻은. 보상하다겠지. 이들. 또한. 25. 너는 안다. 뭐를. 너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태산이 돼 있고. 언제. 그들이 멈출 때. 뭐를. asking you. 너에게 묻는 것을. 멈출 때. 다시. 그들이 멈출 때. asking you. 너에게 묻는 것을. 뭘 묻냐면. 의주동. 어디서 그들이 왔는지. 그리고 거절할 때. Refusion은 문맥적으로. stop과 병력을 주지. 거절할 때. 너에게 말하는 것을 거부할 때. 뭐를. 어디를 그들이 가고 있는지를. 26번. 정사각형의 모든 면들. 즉. 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들이. 직사각형의. 같은 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른다. 뭐라고. 정사각형이라고. in order to change. 바꾸기 위해서. 뭐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씨름하지 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해. 대신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래된. 낡은. 이전의 모델을 만들어라. absolute. 쓸모없게. 시발. 너의 적들을 유지해라. close. 가까이. 그런데. 너의. 아 뭐야. 너의 친구를 가까이 유지해라. 그런데. 너의 적들은. 더 가깝게. keep이 생각되지. 유지해라. 자. 어리석은 남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한다. 그 자신이. wise하다고. 현명하다고. 대체. 주어 동사담. a.b. 요거야. 멍청한 사람은. 생각한다. 그가 현명하다고. 자.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여긴다. 그 자신을. 어리석게. 또는. 그 자신이. 어리석다고. 여긴다. 그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한. 규칙들에 대해서. simple rules. 이거는. 어피니까. 몇몇. 간단한. 규칙들. 오브. 에 대해서. 상기시켰다. 자. 31번 갑니다. clear your mind. 너의 마음에게서. can't를 없애라. 즉. 할 수 없다를 없애라. 32. 그 웹사이트는 제공한다. 1인 가구들에게 제공한다. 여기가 삐지. 쉬운 요리. 쉬운 요리하는 웹사피스. 요리법들을 제공한다. 33.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그들과. above you. 너 위에 있는 그들과. 34.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냐. 너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탓하는 그 순간에. 하든가. 이걸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로 바꿔도 되지.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탓하자마자. for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뭐. 공기가 안 좋은 거가 될 건 뭐가 될 건 뭐가 될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너의 관계와 너의 개인적 힘이 악화된다. 약화된다. 탓하지 말라는 얘기지. 35. 에스케머인들은 냉장고를 사용한다. 음식을 막기 위해서. 뭐로부터. 어는 것으로부터. 어는 것에서. 즉, 음식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36. 이 텍스트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하다. to be able to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짝퉁을. 그 가짜를. 뭐와. 원본과. 예술의 원본. 즉, 원래 예술 작품과. 이렇게. 예술의 오리지널 월. 원본 작품과. 원래 작품과. 디스틱에지 A 프롬 B가. A를 B와 구별하다니까. 37. 여기는 5A to B. 이거지. 이거 나와있고. A를 B의 덕택 타서 돌리다. 많은 영화나 연극은. 그것의 성공을. 즉, A를 B의 덕택 타서 돌리다니까. 그것의 성공을. 조연의 연기들 덕택으로 돌린다. 38번. 히잡을 쓰지 않는 것은 죄다. 이슬람에서. 모든 것은. except the hands and face.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것은 덮여져야 한다. 39번. 읽기 위해서. 또는 읽는 것은. 여기는 되게 동사미니까. 읽는 것은이지.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의미한다. 뭐를?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콤마해석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의미한다. 뭐를? 의문을 제기하는 걸.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to think와 to question, 병렬구조지. 의문을 제기하고. 즉,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에 대해서? 쓰여진 자료에 대해서. 너 앞에 있는. 너 앞에서. 40번. 이것만 먼저 할게. 비, ing가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이게 있는데. 앞에 윌이 있으니까 미래에 진행이 된 거거든. 뭐뭐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내년 봄에 오염이 심해지고 있을 거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걸 강조하는 거야. 다시. 오염이 더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됐. 라는 것은 분명하다. 41번 갈게. 아이들은 두 베스트. 가장 잘 해낸다. 가장 잘한다. 좋은 돌보는 사람과 함께. 또는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 반대 with에는 뭐뭐가 있다면. 좋은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자, that's a nanny. 그것은 유머이다. 앞에 외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all not이 없지. 또는 all not이 없거나. 올 not이 있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all 있을 때는 네니가 됐던, 부모가 됐건, 또는 daycare가 됐건, 이것은 됐든지는, 그것이 유모이든, 부모이든, 어떤 보육시설이든지는 정말로 중요하지는 않다. 결국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42번. 영역에서, 정신의 영역에서 사람이 믿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either it's true, 사실이다. 또는 사실이 된다. 43.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는, 지었는가가, 의문이다. 질문이다. that has been asked. 질문 되어져 온, 물어져 온 질문이다. 수천 년 동안. 44. 나를 파괴하지 않는다. whatever. 나를 파괴하지 않는 무엇이든지. 나를 만든다. 더 강하게. 45. 일부 책들이, 어떤 책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일부 책들이, 경쟁이 심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학생에게 유용한 일부 책들이, procure, 구비되었다. 학교 도서관에. 46. 우정은, 어떤 우정? 사업 위에 설립된, 즉 확립된, 세워진, 사업의 근거에서 세워진 우정들이 더 낫다. 뭐보다? 사업보다. 어떤 사업? 우정의 근거에서, 우정 위에 세워진 사업보다 더 낫다. 47. 사람들은 who are, 있는 사람들, often in a hurry, 종종 서두름 안에, 즉, 종종 서두르는, 의역하면 서두르다가 된거지, 종종. 자,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종종 서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한다. 뭐라고? 그들이 어떤 에너지가 열정적이라고. 자,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은 단순히 비효율적이다. 48.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앱이나 웹사이트들은 어떤 전문으로 하는, 편리함을 전문으로 하는, 편리함을 특색으로 하는 웹사이트나 앱들이 더 인기가 있다. 49. 프랙션이 없어야 되는데, 받치는 것은, some fraction, 일부분을 받치는 것은, 여가시간의 일부를 받치는 것은, 뭐에 받치냐? 교육을 계속하는 것에, 교육을 계속하는 것에 받치는 것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50. 올리기 위해서, 뭐를? 어떤 문명의 수준을. 50. 해스터 디바이스는 그 장치를 가지고 있단데, whoever가 있으니까,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기를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는, 그래서, causing, 야기하고 있는 기기, 뭐를? 50. 방해나 중단, 방해를 야기하고 있는 기기를 가진 누구든지, silenced, 그것을 무음 모드로 해야 된다. 그것을 침묵시켜야 된다. 그것을 조용히 시켜야 된다. 즉각적으로, 즉, silenced가 무음 모드로 만들다. 여기가, 그렇습니다.